그레이스는 쪼글쪼글 하더라 걔가 그러니까 루즈웨이트 해갖고 처음에는 그게 지가 그러하는 레이트로 나도 젖이 안 나와 응? 저도 절 빨지도 못하고 이게 젖병을 좀 먹이라고 줬어 연민이 뗀지 연민이 뗀지 모르겠어 연민이 뗀지 몰라 처음이니까 손가락 빨라 버렸어 응 아까 웨트한 게 여기 손에 묻었길래 그래도 병원에서는 두 개 줬는데 진짜 그리고 포뮬라도 병원에서 줘서 가져왔어